1. 락키드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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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라서 내가 또 너무 떨리는. 앞에 언니들이 또 너무 영통팬서를 잘해가지고 내가 처음이지만 한번 잘해 볼게. 우리 같이 재밌게 놀다 가자. 파이팅! 첫 번째 질문 제시어 3개를 뽑은 후 제시어를 넣어서 60초 동안 자유롭게 자기소개하기 자 한번 뽑아볼게 나는 핑크색을 좋아하니까 일단 핑크색 자 불토 이번 우리 타이틀곡 제목이네 불토 그 다음에 난 노란색도 좋아하니까 락키 생각보다 조금 무난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럼 나는 핑크 좋아하니까 실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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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초 땀 채워줘야해 그럼요 네꺼 맡기세요 자 안녕 라키는 불토 이번에 3집으로 돌아오게 된 시크릿넘버인데 이번에 우리 노래 정말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신나니까 많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이번에 실세 막내 주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 이제 하 어렵구나 그게 어렵구나 귀 빨개 잘했어 아 이런게 좀 처음이라서 내가 좀 많이 부끄럽네 내 빨간 귀는 조금 무시해줘 재밌게 놀다 가자 파이팅 락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딱 하나만 보여준다면 나는 아무래도 춤을 춰기 때문에 댄스에 자신 있어서 댄스를 보여줄게 u 5 앞으로 나 만나면 이제 짜라짜라 댄스 이거 그대로 따 따 따서 뭐야 나 따라 해줘야 돼? 내 빨간 귀는 조금 무시해줘? 질문 세 번째 아래 상황에 맞는 리액션을 해주세요 씽크린놈 뭐해? 애펫이 주? 애교 빼면 시체 주? 너 시체 없어? 그냥 시체인 거 같은데 어떡하나? 자 애기 작게 해요 애교를 하고 멤버 전환의 리액션을 이끌어내면 성공 아 내가 사실 그렇게 애교가 많은 편이 아니야 저번에 또 한 번 그런 대참사가 있었어 한 번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했는데 귀엽쥬 했다 이제 언니들이 약간 단체로 조용해진 적이 있어서 약간 단체로 조용해진 적이 있어 아니 너무 놀랐잖아 그때 놀랐지 마치 조금 애교 공포증이 있어 참 언니들 믿어요? 알겠어 리액션을 이끌어내야 돼? 우리는 솔직할 수밖에 없어 화이팅 봐봐 아주 힘든 언니들이야 자 내가 한 번 열심히 해볼게 실수 안 돼 자 한 번 해볼게 미안 3초만 좀 해볼게 자 화이팅 화이팅 하하 자 시작 라키들 애기 주 애기 잘게요 언니들 리액션 좀 해주세요 도망가 라키 도망가 잠자리에 들게요 자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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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자세요 라키들 우리 꿈나라에서 봐요 자 미션 라키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만의 볼하트 4종 세트 보여줘 자 볼하트 자 첫 번째 탈칵 두 번째 탈칵 탈칵 자 세 번째 탈칵 어 깨물었어요 자 네 번째 탈 탈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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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게 풍선이 터져서 하트가 나오는 거야 주만의 하트 화살도 보여줘야지 아 나의 하트 화살 나를 멈추지 마 자 무대에서 꼭 찾아줘 찾으면 댓글 남겨주기 탈칵 진짜 당연한 말이겠지만 없어선 안 되는 존재고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큰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 읽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글이 길게 써져 있으면 잘 안 읽고 근데도 진짜 라키들이 써주는 편지 정말 얼마나 길던 간에 정말 한 명 한 명 다 읽고 항상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정말 이 정도로 사랑을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다 좋아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런 사랑에 당연히 나도 보답을 해줘야겠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라키들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다음에는 진짜 손잡고 만나고 안고 정말 라키들이랑 실제로 만나보고 싶어 만나자 보고 싶어 안녕 짜잔 우와 우와 약간 좀 내가 많이 어색해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가까이서 봐서 너무너무 좋았고 나의 하루하루를 책임져주는 라키 너무 반가웠어 재밌게 놀다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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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